오오오 오늘의 영상은 배우들의 하루일과를 어... 소개해야되나 그래야나? 아무튼, 배우들의 하루일과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프로필 돌리러 왔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요런 식으로 프로필을 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연습도 하고요 또는 레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완전 나이스한 날씨입니다 제가 너무 항상 일찍 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이럴 때 조용할 때 좋은 자만의 개인적인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한 날씨 도틀갱호가 김성윤씨로 살아간 데 있어 필요한 기억들을 삽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들을 테스트하는 단계이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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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남성 하... 힘드네요 오늘 하루 일과 대략 이렇게 보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할 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참나 아무튼간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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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